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계사 전문가 고아름쌤입니다. 자, 이번에 세계사 해설 강의를 같이 가보도록 할 텐데 자, 이번 세계사는요. 예상보다 조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6월 평가한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이번 세계사가 워낙 학생이 줄어가지고 이번에 출제진들께서 아이들 좀 모아보기 위해 쉽게 내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고 작년 수능부터가 너무 쉬워졌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기조로 가나 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난이도는 사실 작년 9평, 그리고 작년 6평, 그리고 재작년 수능과 별반 차이가 없는 즉, 원래 세계사와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난이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작년 수능이랑 지난번 6평이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원래 세계사가 이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은 뭐 문안 문안, 원래 나오던 거 나왔던 거죠, 그죠? 메소보타미아 나왔습니다. 유프라테스티그리스 나왔잖아요. 자, 그러면 쉽게 답은 3번이고요. 사자에서, 여긴 뭐 사자에서 이집트, 그죠? 파르테린 신전, 이건 아테네고요. 하라파, 인더스, 갑골문자, 황어. 넘어갑니다. 자, 2번 문제는 갑자기 근현대사가 나왔어요. 보니까 베이징 주대 영국 공사가 나왔고, 영포 군대가 원정군 보냈고, 가, 가담자 때문에 기차선이, 기차설로가 뭔가 고장났고요. 여기가 포인트죠. 모든 외국인에게 죽음을, 나라의 평온을, 이라고 적힌 종이라 천을 발견했는데, 철도가 파괴가 됐고, 지금 지역이 중국이야. 중국에서 외국인에게 반대하며, 외세에 반대하면서 철로를 부셔. 서양이 이걸 막으러 갔어. 이거 뭐야? 의화단 사건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의화단 사건인 거니까 정답은? 여기네. 백년교 개통의 단체가 중심이 되었다. 그죠? 나머지 난징을 점령했다. 태평천국, 천도슈가 주도했다. 신문화운동, 입헌군주를 주장했다. 변법자강. 자, 4번 철도 국유화에 반발한 거는 신혁명이죠. 우창 봉기부터 해서 신혁명. 넘어갑니다. 3번. 자,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다소 어려웠어요. 자, 이 문제가 왜 어려웠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뭔가 원나라라고 하면 칸을 떠올리는데 뭔가 이게 원나라 같지가 않은 거예요. 보니까 황지께서 더위를 피하려고 연에서 이게 한자가 지금 나왔는데 연을 못 알아본 거죠, 그죠? 사실 여러분 연이 어디냐면요. 우리가 춘추 전국시대 연 그러면은 랴오뚱반도 쪽이에요. 랴오뚱반도 쪽을 잘 모르잖아요, 그죠? 어딘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상도로 가시는 거예요. 상도가 어딘지 모르겠는 거지. 자, 가시는 길에 호중할 수 있었대요. 천막을 갖추고 황야를 지나니 아주 굶주리고 힘이 들었대. 자, 근데 보니까 남인이라고요. 남인, 남인이. 남인이요. 여러분 원나라에서 남쪽, 강남지방에 사는 한쪽을 남인이라고 하죠. 그 남인이 나온 거지.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비천한 출신이었어. 남인이 비천해. 남인이 비천해. 근데 이 자가 황제를 모셔가지고 저기 상도로, 북쪽 상도로 가는 길에 호중을 한다는 거야. 그럼 이건 어디겠어? 이게 원나라인데 이걸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원나라. 이게 남인인데. 여러분, 남인이 비천한 거라고 하면요. 이거는 원나라일 수 있죠. 왜냐면 원나라는 몽골인, 생목인, 한인, 남인 이렇게 순수로 가잖아, 그치? 근데 그거를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원나라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 뭔가 칸, 그치? 천호제 이런 게 떠올라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문제는 동아시아에 이게 나와도 어려워. 근데 세계사가 이런 걸 다룬 거지.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쪽 파트는 좀 까다로웠다. 이 국가는 원이었고 따라서 답이 2번이었던 거죠. 자, 선생님은요. 이 문제가 동아시아에 나와도 어려웠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꽤 난이도가 높았다. 자, 유규가 반표됐다. 명, 군기처가 설치가 되었다. 청, 왕한석 신법 추진하였습니다. 송, 진승호강. 이건 진시황제의 진이죠. 이거죠.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 문제가 시사하는 게 뭐냐면요. 키워드로 푸는 게 이제는 시대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뭔가 원 그러면 무슨 뭐 칸이 등장을 해야 되고 뭐 천호제가 무조건 나와야 되고 무슨 파스파 문자가 나와야 되고 그런 걸 찾는 게 아니라 맥락을 보고 푸셔야 돼요. 맥락, 상황 파악을 해야 한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갑니다.